프라이빗 뱅커라고 하죠. 그게 되려면 어떤 자격증들이 필요하죠? 가능하면 뱅킹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중은행 가계 금융 쪽으로 입행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 피비들이 하도 잘 나가니까 경쟁이 매우 치열하죠. 입행 전에는 금융자산관리사, 투자상단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가장 강력한 자격증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이 쉽지는 않지만요. 입행 후에는 보통 가계 금융점포에서 일하면서 AFPK, CFP 취득이 거의 정형화된 코스입니다. 행내에서도 경쟁이 매우 치열한 분야이므로 부단한 자기개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세무사인 것 같네요. 제 입행 동기들 중 세무사가 한 명 있었는데 본점, 입일지원 부서로 발령난 유일한 동기네요. AFPK와 CFP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WWW, 푸캠퍼스, 코문, 푸코리어, 컴, 지금까지 지식 뜰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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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